안녕하세요. 손님의 정량위원입니다. 오늘은 봉순에 제가 낯색 때문에 안들고 지금 굉장히 나와봤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물가 안됐고 완전히 색깔이 너무 탁하고 그래서 제가 낯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느 보다수기 여러분도 보다수기 지금 안에 쓰레기가 꽤 많습니다. 제가 나가서 쓰레기를 주셔서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제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서 쓰레기를 한번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흘러빵을 쉽게 선수기 보컴을 많이 grandchildren. 왼쪽으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originally 일부들 지금 이렇게 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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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자 화면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다를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물이 이렇게 많이 탁하거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세히 끝 자 여기로는 제가 낚시하러 많이 오는 곳입니다 지금 요 앞에 보면은 지금 사람 한 사람 낚시를 하고 있지요 내가 저 자리가 제가 많이 서는 자리에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